안녕하세요. 저는 발을 올리는 연주하는 신은영입니다. 저는 클라니에즈 연주하는 이종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스스폰을 맡고 있는 서우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온갱상블 드럼을 맡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호응을 많이 보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더욱더 더 열정으로 해야겠다. 나에게 음악은 즐거움입니다. 음악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새로운 곡을 연주할 때면 설레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환자들이 저의 연주를 들으면서 편안함과 위험을 받아 빨리 완쾌되기를 희망합니다. 음악이 여러분에게 작은 행복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갱상블에서 관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희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기 병원에 오시는 환우분들께서는 하루속히 빨리 치유가 되시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갱상블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신은경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아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뿌듯합니다. volontaria하게 저의 일상상블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er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